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. 수학 강사 이승효입니다. 오늘은 이제 제대로 수학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선생님이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삼각함수의 틀. 상승효과 수학1 혹은 상승효과 3.5 수학1 들은 사람들은 난리났죠. 이것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게 장난 아니다. 엄청 쉽다. 그 중에서 특징적인 거. 코사인 함수와 6등분 틀인데요.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모의평가 9번 문제에요. 4점짜리 문제니까 좀 빨리 풀고 싶지 않아요.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는지 보여드릴 건데 이 삼각함수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만든 건 아니고 그 전부터 가르쳤던 건데 이 문제가 정확하게 이 틀에 딱 부합되게 출제가 됐어요. 그래서 엄청 쉽게 풀 수 있습니다. 일단 그려놓은 이 함수가요. 삼각함수 중에서 코사인 그래프를 그린 건데 6등분 틀 위에다가 딱 올려놨습니다. 6등분이라는 것은요. 0에서 2파이까지 360도를 6등분 했으니까 60도씩 자른 미디엄 사이즈 피자를 생각하시면 되죠. 60도씩 잘려있어서 6조각이라서 이 점들이 이렇게 찍힙니다. 그럼 이제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왜 6등분한 게 유리한가 하면 다른 등분 4등분도 되고 뭐 8등분도 되지만 6등분 했을 때가 좌표가요. 2분의 1.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. 0 마이너스 이렇게. 루트가 없이 2분의 루트이나 2분의 루트 3 같은 그 루트가 없이 딱 그 유리수 범위에서만 깔끔하게 나오는 상황이 딱 6등분 틀에 걸린다 이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점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출제를 해줘야 깔끔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 그럼 이 문제 9번을 보면은 코사인 6분의 파이 x 나왔으니까 어 선생님이 6분의 파이. 어 그럼 얘 때문에 지금 주기가 바뀌었잖아. 주기 공식 이런 거 떠올리지 말고 0에서 12까지라고 구간이 주어져 있어요. 자 12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봐. 그럼 6분의 12파이니까 얘가 2파이가 되잖니. 2파이가 됐다는 것은 한 바퀴가 돌아갔다는 뜻이에요. 그럼 이렇게 이제 주기가 바뀐 함수도 같은 틀을 이용해가지고 이 밑에 있는 숫자들만 이렇게 샥 바꿔주면 됩니다. 어때요? 바뀌었죠? 오 0에서 12까지를 하나의 주기로 놓고 6등분 했으니까 0, 2, 4, 6, 8, 10, 12 이 밑에 숫자만 바꿔주게 되면 우리는 따로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fx, 코사인 6분의 파이 x를 그릴 수 있다. 자 이것이 바로 이 삼각함수의 틀의 아주 초강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삼각함수가 이동이 되거나 변형이 되더라도 똑같은 틀까지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. 자 그렇다면 여기도 gx가 나와있죠? 마이너스 3코사인 6분의 파이 x 빼기 1이에요. 6분의 파이 x 때문에 주기가 똑같으니까 좌우는 안 건드립니다. 따라서 이 숫자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요. 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에 의해서 상하로 변형이 된 것과 평행이동이 된 게 있습니다.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그래프가 대칭이동까지 들어있네요. 자 그럼 이 틀 안에다가 그대로 겹쳐서 그릴 수 있을까요? 있죠? 안 되는 건 선생님이 안 가르칩니다. 항상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. 자 이 마이너스 3에 의해서 위아래로 3배가 늘어났습니다. 자 진폭이 3배로 늘어난 거예요. 자 근데 축이 마이너스 1인 거죠. 중심축이 이 라인이 마이너스 1이에요. 자 이제 이 왼쪽에는 이 숫자는 무시하셔야 돼요. 이 왼쪽에는 이 숫자는 fx 구할 때 썼던 거고요. gx는 이쪽에다 이제 따로 썼습니다. 자 이제 중심축이 마이너스 1이고요. 위로 3칸 올라간다 플러스 2까지 밑으로 3칸 내려간다 마이너스 4까지. 자 그렇다면 6등분에 의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뒤집어진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 점이 지금 이것과 이것을 딱 중앙에 찍힌다는 거예요. 이게 오리지널 코사인 보면 그렇잖아요. 자 그래서 2와 마이너스 1 중간에 2분의 1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 중간에 마이너스 2분의 5가 6등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특수한 점들이 딱 찍힌다는 거죠. 자 근데 이게 뭐라고? 시험에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점이다.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뭔가 그래프 이렇게 쫙 그려가지고 교점을 찾는다고 했을 때 그 교점의 x좌표를 찾을 수 있는 점이 특수각밖에 안 된다는 거지. 이 특수각을 이용해서 문제를 출제를 해야 계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자 그게 무슨 말인지 문제를 해석하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 집중에서 쫓아보세요. 곡선 y는 fx와 직선 y는 k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알파원 알파2로 할 때 알파원 마이너스 알파2의 절대값이 8이에요. 자 그 얘기는 얘네 둘의 관계를 지금 따지겠다는 건데 fx 그래프를 러프하게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k를 쫙 그렸더니 표점 두 개가 생겼고 얘네 둘의 간격이 8이라는 겁니다. 오케이? 그럼 그거 이용해서 이제 k가 뭔지를 구하라는 거예요. 아 그러면 얘가 8 되는 게 이상한 점에서 찍히기가 힘들다는 거지. 이 교점이 특수각일 때가 딱 떨어지는 건데 지금 여기서 8인 거. 이게 전체가 12야. 그럼 전체가 12에서 8나 올라오라고 그러면 여섯 조각 중에 피자 네 조각 상황인 거죠. 그럼 이렇게 그렸을 때 요 위를 지나가게 되면 얘는 8보다 큰 거고 여기가 정확히 8입니다. 내려가면 얘가 8보다 작겠죠. 근데 이 거리가 7이라던가 9일 때에는 이 좌표를 정확히 구할 수가 없어요. y좌표도 이게 얼마인지를 몰라. 얘가 9되는 이 값이 뭔지 1과 2분의 1 사이에 어떤 값인지 우리는 구할 수가 없다고. 그래서 얘가 8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로 k가 지나간다는 거다.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알파 1, 알파 2면은 정확히 네 조각이면서 요게 지금 8 되는 상황이 나오죠. 자 여기 2분의 1. 그렇구나. k가 2분의 1이라는 거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. 첫 번째 조건으로. 자 그러면 두 번째 곡선 y는 gx와 y는 k가 만나는 두 점 x 좌표를 베타 1, 베타 2라고 합니다. 자 얘하고 이번에는 gx 그럼 gx는 뒤집혀 있으니까 또 러파에 그려보면은 그렸어 얘를 그려. 근데 얘는 이제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죠. 그때 베타 1과 베타 2 베타 1과 베타 2 와 여기 사이 간격이 뭐냐. 그럼 마찬가지. 이 gx도 이 틀 안에 있는 거고 2분의 1을 그렸는데 특수한 점이 아니면 어차피 답 못 구해. 2분의 1이 어딨나 봤더니 바로 이 점이에요. 그렇군요. fx와 gx의 지금 y 좌표가 서로 다르죠. 지금 이걸 따로따로 그리면은 그냥 x축, y축 그려놓고 그렸을 때는 서로 다른 데 있는 거예요. 근데 2분의 1은 아 그냥 같은 라인이네. 이 하얀색 이 그래프에다가 2분의 1 이게 지금 k에서 그려주는 거야. 그럼 얘네 두 개 할 때는 이 fx 이건 신경 안 쓰고 합니다. 그러니까 노란색은 이건 상관이 없고요. 이 하얀색 gx에다가 이렇게 딱 그려주니까 여기가 베타 1, 베타 2. 문제에서 그걸 하는 것은 뭐야? 이거 이거 사이의 간격이니까 오케이. 정답은 3번 4구나. 네 여러분 지금 이제 10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한 가지의 주제를 딱 끝내는 아 이게 이제 선생님의 10분 효과죠. 10분 효과가 지금 수학 1에서는 보조선 그리기 수학 2에서는 이제 꿀팁, 계산 꿀팁이고요. 이제 미적분에서는 3도급까지 선생님 이제 3개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삼각감치 틀 같은 경우에는 요새 반응이 워낙 좋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선생님이 이제 맛보기로 하나 이제 보여드렸는데요. 캐스트에서 선생님이 맨날 뭐 앤수냥이 그리고 현역냥이 그리고 이러면서 이제 동기부여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막 문제 막 풀어버리고 공부 얘기하니까 조금 어... 막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수학 강사였니? 너희들은 공부하는 수험생이잖니? 공부해야죠 우리 언제까지 이게 댓글 달면서 놀 수만은 없다. 뭐 댓글은 여러분들 모두 환영이에요. 재밌어 선생님도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그동안에 힘들었던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겠죠. 그렇지만은 공부도 열심히 해보자. 자 자세한 내용은 상승효과 수학 1과 상승효과 3.5 수학 1에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. 자 수고들어가셨습니다. 바이바이